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오늘은 금세기 최고 여성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바로티가 금세기 최고 테너 가수였다면 바바로티의 소급 친구 미렐라 프레니는 금세기 최고 소프라노 가수였습니다. 미렐라 프레니는 1935년 모데나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이발세였고 어머니는 담배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미렐라 프레니는 바바로티와 같은 애의 같은 고향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레니 어머니는 바바로티 어머니와 같은 담배공장에 다니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당시에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훗날 이 소급 친구들이 세계적인 성악가가 된다는 것을 바바로티와 프레니도 서로 친한 친구로 지냈고 같은 유머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하여튼 대단한 인연이었습니다. 프레니의 외가족 외삼촌이 성악가인데 5살 프레니가 어려운 아리아를 따라 부르는 것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프레니가 성악 쪽으로 가도록 지원해 줍니다. 프레니가 10살 대단해 라디오 방송에서 주최하는 성악 경연대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테너 엣닉게 까루수의 후계자 베냐미노 진로가 조언을 해 주었는데 아직 목소리가 한참 더 무릅 익어야 하니 그때까지 정식 레슨을 받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조언대로 4,5년간은 무리하지 않고 기다렸고 동네 선생님에게 비정규적으로 배우다가 정식으로 앳돌의 선생님에게 배우게 됩니다. 이분은 나중에 바바로티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당시 프레니와 바바로티는 악보 입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귀로 듣고 몸으로 익혀서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충분했고 두 사람한테는 악보 배우는 것이 오히려 자신만의 개성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거라 판단했다 합니다. 프레니는 1955년 19살 고향 모데나에서 비제의 오페라 까르멘의 미카엘라 역을 맡으며 오페라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지휘자이고 피아니스트인 레온의 마지에라와 결혼했고 곧 딸이 생겨서 수년간의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1958년 23살에 BOT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듬해 네덜란드 오페라단과 계약을 맺고 까르멘, 파우스트, 투란도트, 라보엠 등지에 나와서 명성이 높아졌고 전 유럽에 그녀의 명성이 퍼지게 됩니다. 굉장히 젊고 예쁘고 노래, 연기 솜씨까지 대단하다는 평가에 영국 로이얼 오페라, 밀라노 라스칼라, 빈 국립 오페라, 뉴욕, 메트로폴리탄까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 1961년에는 런던 로이얼 오페라하우스에 데뷔를 했고 1962년에는 밀라노 라스칼라에 데뷔합니다. 1963년 라스칼라의 주의자 카라얀과 함께 라보엠의 미미영으로 캐스팅되었는데 카라얀은 오케스타 단원들과 가수들을 자신의 방식대로 몰아붙여 최상의 기량을 뽑아내는 스타일인데 당시 그에게 반기를 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느 때처럼 프레니에게도 몰아붙였는데 프레니는 단칼에 거절하고 자신의 스타일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서로 옥신각신했고 결국 카라얀은 네가 알아서 해라. 대신에 망하면 너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합니다. 그러나 공연에서 프레니가 부르는 내 이름은 미미 그야말로 끝내줬다고 합니다. 공연이 끝난 뒤 카라얀은 프레니에게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내가 울어본 적이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이라 했다 합니다. 그 이후 카라얀은 본인이 지휘하는 모든 공연에 프레니를 캐스팅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합니다. 1965년에는 뉴욕 메트로폴리탐 라보엠으로 데뷔하여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브레니는 1970년대부터 다양하고 무거운 역으로 자신의 역량을 늘려가게 됩니다. 1977년 남편과 이혼하고 1980년 불가리아 출신 오페라 가수 니콜라이 기아우루프와 재혼합니다. 두번째 남편이 러시아에서 공부했었고 러시아 오페라단에서 일한 경험이 많아서 1980년대는 러시아에서도 활약하게 됩니다. 카라얀과는 오랫동안 인연을 같이 하다가 1986년 빈에서 아이다 공연에 남편이 맡고자 했던 역할을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일을 계기로 카라얀과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브레니는 카라얀을 평생 은인으로 기억했다고 합니다. 1991년 링컨센터 25주년 기념 메트로폴리탄 공연에 있었는데 여기에는 당대 최고의 성악가수들이 참여했고 브레니는 프란체스코 칠리아의 오페라 아드리아 루쿠브레 중에 나는 창조주의 미천한 종을 불러 관객들의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브레니는 이탈리아 정부에서 대십자 기사적이 프랑스 정부에서 레종 도네르 훈장 빈에서 빈 궁정 가수 줄리아니 뉴욕 시장은 뉴욕 명예시민 열쇠를 받는 등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2004년에 남편이 사망하시고 그 이후 활동이 적어지고 2005년 미국 워싱턴에서 부른 오를량의 처녀를 끝으로 무대를 떠나게 됩니다. 고향 모데나에 살면서 음악 아카데미를 세운 후 많은 성악도를 가르치다가 2020년 치병으로 운명하셨습니다. 오늘은 금색이 최고 여성 소프라노 가수 미렐라 프레니를 만나봤습니다. 화면 끝에 영상을 올릴테니 클릭해서 감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